뭘 마실까? 햄버거는 역시 콜라지! 잠깐! 어! 깜짝이야! 1일 권장 첨가량 섭취량은 50g 미화예요. 그런데 콜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하루 당 권장량의 76%나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. 아! 정말? 그건 안 되지!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음료들을 선택하세요. 그럼 이걸 마셔볼까? 와! 맛있네! 건강하고 맛있게! 현명한 선택으로 당뇨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. 당뇨를 멀리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.